예시인의 노래 에이 마이너 키로 설명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전주 한번 보여드리고 첫 마디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식으로 전주가 되는데요 첫 마디부터 천천히 보면 A마이나 에드나인이 두 마디가 있네요 에드나인은 A마이나에서 아홉 번째 음을 추가한다는 소리인데 A를 일도로 보면 라, 시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에서 시음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도 노른 걸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, 3번준만 잡고 멜로디가 미, 라, 시, 라, 미, 라, 시, 라 이렇게 되죠? 그러면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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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치는데 두돌이표가 있어서 이걸 4번 쳐주시면 돼요 4번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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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을 이제 4번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 에이 마이너에서 도 도시 라 레 이렇게 가네요. 그러면 에이 마이너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는 도 2번 줄을 같이 치는 거에요. 오이 다 3 4 3 그 다음에 도시 라 도는 2번 줄 검지를 띄워줘야 시가 나오죠. 시 라는 3번 줄 오이 다 3 4 3 도시 라 그리고 두번째 마지는 레 레 쏘 라 이렇게 넘어가네요. 그럼 레에서 D마이너 근음은 4번 하고 레는 멜로디 2번 줄을 동시에 치고 사이 다 3 4 3 4 그 다음에 또 레가 있죠. 고기는 2 3 사이 2 4 3 4 3 4 2 3 레 레 해서 솔로 넘어가는 거에요. 두 마들이 연결해 보면 도 도시 라 레 레 그 다음에 G 코드로 넘어가죠. 세 번째 이제 G 코드를 보면 솔 라 솔 솔 바 솔 미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G 코드 근음 6번 하고 솔은 여기 3 플래스 1번 줄 솔로 눌러 주셔야 되죠. 6 1 동시 치고 멜로디가 솔로 라 6 1 4 4 4 그 다음에 라는 스나이딩으로 해서 5 플래까지 라 그 다음에 검지로 솔 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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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서 다 솔로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 C 코드에서 미 도 이렇게 넘어가요. 그럼 미는 C 코드 근음 5번 하고 멜로디 1번 줄을 같이 치죠. 5 1 동 4 3 4 저는 이제 C 코드 반 2 코드 반을 쳐줬는데요. 5 1 동 4 3 4 까지 치고 2 코드로 가서 2 코드의 근음 6번에 미 대 시를 넣어주세요. 근음 6번 미는 1번 미 대는 2번 줄 눌러주시고 다시 떼면 시죠. 그래서 미 대 시 그 마디 다시 한번 보면 C 코드에서 5 1 동 4 3 4 그 다음에 E 코드에서 6 미 대 시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이라 그러면 에이 마이나 에 그면 5번이랑 도 벨로 2번 오이 2번 줄 도, 검지 떼고 시, 라 나는 3번 줄 5, 2, 도, 사, 삼, 라, 삼, 도, 시, 라 그 다음에 D마이나에서 레, 솔, 미, 파, 미 이렇게 넘어가죠 레는 디코드 근음 4번이랑 D마이나에서 4번이랑 레는 멜로디 사이 미, 사, 삼, 사, 삼, 사 미는 일당 미, 레, 미, 미는 일당 사이 미, 사, 삼, 사, 삼, 사, 미, 일당 그 두 마디를 또 연결해보면 미, 도, 시, 라, 레, 미 미, 이렇게 되죠 그리고 2세븐에서 미, 파, 미, 렐레, 도, 시, 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2세븐에서 그러면 2세븐에서 그는 6번하고 미, 멜로디 1번을 같이 치죠 6, 1, 동, 삼, 치고 6, 1, 동, 시, 치고 3, 그 다음에 파 파는 검지로 1번 줄 그 다음에 다시 떼서 레는 3플레 2번 줄 렐레, 그 다음에 2번 도, 시 이렇게 되죠 6, 1, 동, 삼, 사, 미, 렐레, 도, 시 마지막 A마에서 라 그러면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 여기 라 3번 줄을 동시에 치는 거죠 5, 3, 4, 4, 3, 4 5, 3, 4, 3, 4 여기 근음을 한 번 더 쳐서 5, 2, 3, 4 이렇게 변형으로 5, 3, 4, 3, 4 5, 2, 3, 4 이렇게 하면 되요 5, 3, 4, 3, 4, 4 여기도 해머링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6, 4, 3, 4, 3, 4 기본 슬로곡 아르페지오 근음에 3, 2, 3, 1, 3, 2, 3 2, 3, 2, 3 그리고 두번째 떨어진을 할 때는 E7하고 A마가 있어요 반반씩 쳐야 돼서 E7에서 6, 3, 2, 3 까지 치고 6, 3, 2, 3 A마에서 5, 3, 2, 3 이렇게 치는데 A마에 해머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, 3 치고 2, 3을 칠 때 여기를 C도 먼저 줄을 튕기고 먼저 줄을 튕기고 C도 3 이렇게 해주는 거죠 6, 3, 2, 3 5, 3 2번 줄 3 C도 3 이렇게 6, 3, 2, 3 5, 3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, 2, 3 1, 2, 3, 2 이렇게, 그 다음에 잡은 입새 하나 그대가 나무라를 두고 여기도 Amana 이제 여기는 한마디가 Amana 전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해머링을 넣어주는게 좋아요 두마디 있을 때는 근삼, 이, 삼 근삼, 해머링, 삼 이렇게 쳤는데, 여기 Amana 한마디가 전체에 있을 때는 5, 3, 2, 3, 1, 3 하고 마지막 2, 3번을 칠 때 여기에다 해머링을 넣어주는거에요 5, 3, 2, 3, 1, 3 하고 해머링 2번주 칠 때 5, 3, 2, 3, 1, 3, 2, 3인데 2, 3 할 때 이렇게 쳐주는거에요 그대가 나무라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내가 있세라에도 한마디 전체에 a만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머링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는 뭐 그냥 기본 아르페쥬 치고 뒤로 이제 존나 랭 갈 때는 스트로그로 쳐주시면 되는데 이제 그 a만화 들어가는 부분에만 해머링 넣는 거를 연습해서 쳐주시면 훨씬 듣기가 좋거든요. 한번 연습해보세요. 지금 이제 한마디에 두 개 있을 때 e7하고 a만화 있는 경우 여기서는 마른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면 할 때 6 4 2 3 a만화 5 3 이렇게 5 4 2번 3 3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뭐 두루루루 기존에 맴도는 거기도 그러네요. 이렇게 그리고 a만화 한마디 a만화가 한마디 전체에 있을 때는 5 3 2 3 1 3 치고 마지막 2 3 칠 때 해머링 넣어주시면 됩니다. 5 4 3 2 3 4 4 4 4 이런식으로 치면 되죠.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. 이 전주 지금 가을에 치기에 참 좋은 노래 같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